안녕하세요. 12월 13일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백신 패스 적발 시 과태료라고 합니다. 백신 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이라고 하니까 12일 일요일까지가 계도기간 마지막이었습니다. 13일 내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 등에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2명 이상인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2일 서울의 한 피트니스 센터 입구에는 백신 패스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백신 패스 증명서와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백신 패스를 어길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받게 됩니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용자보다 사업주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철저히 백신 패스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백신 패스 위반 이용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매출 감소가 있습니다. 아쉽겠죠. 하지만 아쉽다고 해서 고의든 선의든 백신 패스 위반 이용자를 받다가 적발되면 더 큰 손해를 겪게 됩니다. 백신 패스 위반 이용자를 눈감아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소탄대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철저히 백신 패스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니까 사업주에 비해서 잃는 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 위반 이용자 중에 일부는 방어막이 빈약한 시설에 대한 침투 능력을 보여줄지도 모르는데 정작 나는 괜찮을지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생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백신 미접종자는 아무데도 못 가는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마트, 백화점 등은 방역 패스 예외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 방역 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 아닙니다. 1차, 2차 접종인 기본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부스터 샷을 접종하던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1차, 2차 접종을 올해 2021년 6월에 끝냈다면 내년 2022년 1월에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새롭게 백신을 맞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신을 맞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고 시간이 흐르면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끝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세에서 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체 활동을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이고요. 혼밥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식당을 가거나 혼자 카페를 갈 때는 방역 패스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2명 이상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는 방역 패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 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 2명은 안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역 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추가했습니다. 백신 3차 접종 3달 뒤에 4차도 맞아야 하나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 정부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샵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 대책을 10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알림 자료에 보도자료 전체를 클릭합니다. 작성일자 12월 12일, 오늘도 보도자료가 게시된 걸 알 수 있죠? 12월 10일자 보도자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요약된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하여 감염 예방 효과 향상 아래에 pdf 파일이 있습니다.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3차 접종은 총 500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3차 접종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3%입니다. 2차 접종도 조금 늘어 2차 접종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81%입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 부스터의 경우 3차 부스터 합계에 추가합니다. 나중에 4차 접종이 등장하면 4차에도 추가하겠죠? 얀센을 2번 접종했다며 도합 4차 접종을 한 셈이죠. 아래는 백신별 접종 현황입니다.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는 1,100만 명입니다. 화이자 1차 접종자는 2,300만 명입니다. 모더나 1차 접종자는 670만 명입니다. 얀센 1차 접종자는 150만 명입니다.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접종자가 많죠. 인구의 절반가량이 화이자를 1차로 접종했습니다. 얀센은 1차 접종이 다른 백신 2차 접종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합계에서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모두 더해줍니다. 얀센 1차는 L인데요. 합계 1차에도 플러스 L이 있고 2차에도 플러스 L이 있죠. 그리고 얀센 2차 접종은 다른 백신 3,4차 접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M은 3차에 더해줍니다. 연령별 2차 접종률을 보면 가장 접종률이 높은 건 50에서 59세로 95.3%입니다. 그리고 가장 접종률이 낮은 건 청소년 빼고 80세 이상 노인이 82.9%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률이 가장 높은 건 50대, 접종률이 가장 낮은 건 80대 이상입니다. 가장 백신이 필요한 연령대는 치명률이 가장 높은 80대 이상인데 백신 접종률은 가장 낮습니다. 아마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기저질환이 많은데 백신 접종하기가 두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서 백신 접종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 기저질환이 있는 내가 맞았다가는 코로나 예방은커녕 백신 맞다가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살만큼 살아서 마이웨이로 코로나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떠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백신 접종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갔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전부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접수받고 하다보니 친숙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3차 접종률은 반대로 80세 이상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80세 이상이 54.7%로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3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한번 시작하면 3차까지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하고 한번 예방접종을 하면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1차 접종률도 84.7%로 성인 중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1차 접종률은 가장 낮은데 3차 접종률은 가장 높습니다. 해석하자면 80세 이상은 다른 연령과 다르게 처음부터 예방접종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반대로 한번 예방접종하면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다른 연령과 다르게 말이죠.